우주소녀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테이핑을 위주로 많이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멤버분들이 너무 많으세요. 좀 많이 모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두 줄로 해서 조금 사진을 찍기 수월하게 부탁드릴게요. 네 그래도 멤버분들이 뒤에 있는 멤버분들이 보일 수 있도록 좌측부터 포토타임 사이사이로 보일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. 좌측부터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중앙도 부탁드릴게요. 네 우측도 부탁드릴게요. 네 우주소녀분들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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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기운을 많이 받네요. 네 다시 일자로 설까요? 우리 팬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. 와이드 앵글 캐머리가 아니어서 좀 붙여주셔야 돼요. 네 오늘 의상 너무 깜찍하세요. 화이트 블랙으로 너무 예쁘게 맞춰주셨는데 자 이렇게 의상을 살려서 우리 팬분들을 향해 깜찍한 포즈나 그럼 뭐 이렇게 손하트나 이런 거 부탁드려도 될까요? 하트로 하나 둘 셋 아 예쁘십니다.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화이팅 기념으로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리면서 네 무대에서 배워야 할 것 같아요. 네 잠시만요. 네 하나 둘 셋 평창 동계올림픽 화이팅 저희 우주소녀가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우파이어 네 감사합니다. 무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좌측으로 퇴장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 조심하세요. 아 네 그럼요 그럼요. 감사합니다.